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배의 소프트스 어떻게 하는거야? 근데 이거? 아... 매개 행성이야 헤딩백하여벌 매미 영어에서 가능해요? 아니요!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여기 있겠어? 끝! 문제없어 여기는 알파 1, 3, 2, 1 타선 탐사 시작 달 탐사구나 H 공부에게 알린다 연재부턴 귀환하도록 하겠다 공부까지는 공부한 공부 내부에 알린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여기가 공부한 공부 여기는 사우스트 한동사령부 사우스트 히힉힉힉 공부를 보내도록 하겠다 인사 그렇지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잘하는대로 여기 앉아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비경대는 글로벌 해졌을거야 전쟁게임이라면 무혁게임이 아닐까 전쟁도 할 수 있지 않나 아마 맞을걸 근데 아노는 전쟁게임이 맞는데 여기는 모르겠어 아노20 뭐야 아노가 1404부터 옛날 중세시대부터 싸웠거든 현배로 가더만 전함 끌고 싸우더만 이제 우주로 가려 뭔지 거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와우 시작합시다 아노 2205 TLC가 출시되었습니다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라 씨부리는거야 한국말로 해 조용히 해 이거 전쟁부터 외교까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친구를 좀 잡아서 아우지에 넣어버리라 뭘 하는거야 아 아니 아니 뭔데 닉네임 어... VF 어... BM 패밀리 BM 고향이라 이건 왜 못하는건데 다 날려버리 가서 어... 좋아 이게 좋겠구만 뭐해 이거 뭐해 이거 어... 이건 쳐보자고 뭐 이래 천천히 해가 하는건데 오케이 일단은 천천히 해보자고 아니야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꼬 올리는대로 할래 어 일단은 이게 뭔 개소리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슬로우 느리다 어... 몰라 어쨌든가 저쨌든가 다 올리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가자 별 바꾼건 없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난 저걸 건드릴 수가 없구만 흠 흠 내 넘머리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서 전체 자원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흠 라고 합니다 흠 시험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시험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다시 집어넣어라 됐어 조용히졌다 일단 한국어 정당이 그래 빼기 괜찮긴 합니다 영어만 아니면 정말 완벽할텐데 조용히 해 영어만 아니면 정말 완벽할텐데 조용히 해 오케이 하우징 집을 지으세요 이게 집이지 그럴줄 알았어 오오오 그래팩이 뭔가 좀 더 괜찮아졌어 고마워졌어 어디가 그래팩이다 이거지 자 깍까 여기에 우리의 시민동시들을 집어넣어라 오 그냥 끌면되네 이제 말이 편해졌다 옛날엔 이런것도 안됐었다고 뭐 안호가 똑같이믄 좋았어 자 이제 안호가 이제 애아가 필요한걸 날라 뭐 내놓으라 그럴거야 워털 우리 필요하네 일단은 푸드 음식같은거를 만들어줘야될거같습니다 어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그렇네요 빌어먹을 이거는 뭐 조향상 뭐 이런거같은거고 이건 나중에 돈지랄할때 쓰는거고 어 이게 필요하답니다 푸드 그런데 농장이 없어요 와우 이건 뭐야 이건 뭔가 아 이건 또 기름같은게 있어야되 오우 놀라워요 일단 뭐 천천히 하나씩 맞춰주자 건물 짓는건 확실히 우주처럼 될거같다 야 이거 그거아니야 폴아웃에 나오는 그거아닌가 폴아웃에 나오는 딱 그건데 어 좋아 완벽하구만 일단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제 식당을 건설해서 어 여기를 농업국가로 발전시켜봅시다 자 시작하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개발해야될 때가 좀 많아요 여기 전체를 다 갈아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 착착 해먹어야되요 어 나중에는 이 다리도 건설해서 좀더 커먹어야되고 어 여기에 자랑스러운 나의 동상을 건설해서 어 우리 비경대 뭐냐 대원들에게 위험을 높이 사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야될게 많다고 어 어 봅시다 일단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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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오케이 문제가 없구만 이게 뭐야 이것이 부족하구만 좋았어 뭐 뭐 전략게임이던 뭔게임이던 건설거 경영게임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안그래? 거의 다 비슷해 다른거 없어 어 시간에선 다 비슷합니다 하다보면 돼요 일단 됐고 국민을 50명으로 확장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50명으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죠 여기 그냥 살짝 쿵떡 놓으면 끝날거 같아요 예 야 이제 좀 빨리 돌리자 이거 빨리 돌리는거 있다 싶은데 자 자 자 갑시다 오케이 자원현황은 아 위에 있구나 아 자원현황이 위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고 건설하라 아 아 줄 몇번의 천지가 창조되는 마술을 보고 있다 정말 멋진거 같군 일단은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되고 어 인마가 하나 더 있어야되겠어 이 하나 더 있어야되고 그 다음에 식당도 하나 더 있어야되고 식당도 하나 더 있어야되요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뭐 영어 따위 몰라도 게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지 워컵 인마가 아마 노동 노동자 뭐 그런거 같은데 전기가 부족해졌다 그럼 전기를 세우자 오케이 저게 변전서야? 아 그래 변전서야 저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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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4번 전기해결됐고 25명 잠시만 그 다음에 이제 눌러갖고 좀 빨리 돌리는게 있을텐데 보자 분명히 아노에는 말이야 분명히 빨리 돌리는게 있단 말이지 어 아 여기가 이제 우주야? 이제 이런 챕터들이 돌아다니고 이거는 뭐야? 최종기술인가? 핵폭탄이야? 뭐 이런게 있네 누르면은 이 지역가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그냥 빨리 키우는게 장땡이네 보자 이거는 없애는거 일만 알고 있을텐데 에이 고 무브고 우리나라 무엇이? 방법이었어요 방법이었지 뭐 빨리빨리 하라 서둘러라 보자 옵션? 옵션 없나? 옵션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잉글리쉬 없어 한국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템 유비소프트는 유명해요 한국어 나들은 한국어를 만들어 줄 생각이 없어요 없으신 분들이야 가자 야 좋아 잘살고 있어 어택 엥마가 더 있어야 되나 뭐 짓다보면 해결되겠지 물 아아 물은 또 이렇게 만들어야되 물정세가 또 씨 뭐냐 어 좋은 씨 우리물도 갖다주고 막 이래야되네 답이 없네 어 일단은 물은 됐고 그 다음 노동자들 좋아 아 잠시만 이게 아닌거 같은데 아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거구나 이해했다 역시 영어게임은 힘들구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니 아주 훌륭해 그럼 늘려야지 방법인다 그럼 방법인다 늘려야지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일할 사람이 부족한가 그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주지 오케이 오케이 두개를 얻었다 일단은 마지막거 인포메이션 이게 정본가 어 정보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거같은 하이비앤 패밀리 영광을 오신분들을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여기서 물을 계속 들고 오고있네 쥐잉 어 정수해서 위로 올려서 여기 대면은 이제 여기서 어 풍경발전으로 전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음식도 만들어냅니다 뭐든지 가능하게 되었어요 일단 자원이 제법 있는데 이번에는 어 이제 이거를 지어서 전체적에 이제 블러스 효과를 딱 주면은 이제 성진준비가 완료되겠지 그럼 이때 이 타이빙에 무조건 발전소 하나 더 지으라고 할겁니다 왜냐 안오는 그런 귀찮은 게임이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그렇지 안오는 언제나 매우 귀찮은 게임이기 때문에 안오가 뭘 안시키질 않아요 무조건 시킵니다 언제 지금 시키나 나중에 시키나 그 차일뿐이지 자 진급준비가 되었다 진급시켜보자 업그레이드 컴플릿 그냥 올려? 춘다 liegen Rocket 엘 öglich 전체 클럽 개 85 넉렉 공 communism 변화 천 행복 너 flop 짝 작업 여기 우주 엘리베에e터를 자꾸 자 결국엔 돈이 많이 든대 참신하네 돈이 많이 든단다 돈이 많이 드니깐 애들 빡시게 굴려서 돈드도 오래요 수소리가 수소리야 옛날에는 한 번에 된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안되네 한 번에 되네 진작에 이렇게 편하게 해야지 은천히 하나씩 다 눌러 야 과연 우리는 우주로 나갈수 있을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음 메뉴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아파트고 이건 그 다음거야 대형 대형 뭐 거주지 뭐 그런건가 산업시대를 시작한다 결국엔 또 바람인데 이건 뭐지 그냥 이거는 지키면 되는건가 이것도 어디다가 십중팔고 어디다 세워줘야되는거 같은데 여기다 세워야되네 이야 근데 확실히 그래픽이 깔끔해진것 같애 자 가자 뭔가 그래픽이 깔끔해진것 같애 그런 기분이던데 혼잡나 5% 5% 오케 생선시작해 하이빔 몰라요 우주hoven전업전하니까 이틀직 없을지는 가봐야될것같애 저도 이게 처음이기때문에 해봐야될것같습니다 뭐든지 여기 밑에 건물은 똑같구나 전기가 부족합니다 야 빨리 핵개발을 하든지 뭔개발을 하든지 빨리 전기부족형상부터 잡아야되지 않을까? 세금때문에 터지고있어 뭐 될짓이 아니네 시민을 늘리세요 예 시민을 늘리세요 야 원래 도시 이렇게 개념없이 만들면 안되는데 정말 도시 개념없이 만들었다 정말 역대급으로 도시를 정말 아무 계획도 하지않고 만들고있는거같애 와우 끝내주는군 이거 몰라 뭔가 캐고있긴확실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를 캐고있다 뭔지는 나도잘모르겠어 파파다키가 뭔데 저 뭐 미친소를 하고있는거야 파파다키가 뭔데 에헤 정기의 음성 포실 와 정기 극협이다 대형 거주지 오오오 오오오오 대형거주 지라 여기 몇명 사는거지 비교를 해보자 대형거주 지를 몇명 사는건가 건가 36원 세금 나오고 hier July는 18호 네 명이네요 여기는 8명이상 사는데 10명 사나? 오 10명까지 사네? 10명까지 사네? 4명 산다 10은 10..오 11명 산다 야 대형거주지로 도배를 하자 올려주세요 올려놔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승진시켜 오..행 멋있다 멋있구만 이런게 있어야지 근데 확실히 거주지가 커갖고 자리를 좀 많이 찾아야겠네 그것만 빼고는 정말로 괜찮은 것 같다 보자.. 과일주스 과일주스 일단 과일주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우유 그럼 전기가 부족합니다 이놈의 전기를 다 없애버리는지 알지 빌어먹을 전기 엄청 발전되어 있는데 언제 아셨습니까 시작은 정확하게 지금 뭐냐 8분 지났어요 예 8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8분 지났어요 이거 하나다가 두개는 갈아줘야돼 기본이 두개야 야 빡시다 빨리 옮겨 놓으여두라 일을 하란 말이야 야 정말 수력발전 없나 이거? 이게 뭐지? 뭐하는거야 이건? 기다려봐 이게 수력발전인가? 이야 수력발전 개쩜 이야 수력발전 개쩜 이야 수력발전 개쩜 이야 수력발전 개쩜 좋아요 엄청납니다 올라가보는거 막 끝내줍니다 여기를 제국의 신정으로 정하겠다 인폼메이션 뿜뿜뿜 뿜뿜 좋아 이야 돈 금방 해결될건데 어 나는 재미를 제외하고는 치트를 쓰지 않아 치트를 쓰면 재미가 사라지는게 대다수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닛 제한수를 푼다던다 뭐 그런건 몰라 어? 다 기반산업 다 지어놓고 이것도 있어야겠네 일단 전기는 일단 됐구요 전기는 전기는 태양의 뭐냐 저 수력발전 하나 지어주면 그냥 끝나네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열나게 인구소를 늘리는거에요 예 그게 다합니다 그러면은 열나게 인구소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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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거를 지을꺼야 어떻게 좀 잘 지었다고 얘기가 나올까 그렇지 어떻게 짓더라도 잘 지었다고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됐어 그 다음에 여름아지 여름 물 재집할까? 물필요한가? 보자 어 물이 굉장히 필요하네 어 일단 물 물 됐고 그 다음에 2개 2개 해결했고 그 다음 음식하고 사과 그 다음에 사과 주스 전부다 가져와 음식 야 이거 부족한게 딱 나오니깐 딱 좋네 바로바로 대유행할수있고 옛날엔 이런것도 없었어요 일일이 세려가해서 정말 될수있지않고 그 다음에 사과 추가생산해야되고 사과농장 사과농장 추가생산 그 다음에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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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우면 사과가 또 딸려요 사과가 또 엄청 딸립니다 그러면 추가해주고 아 넌 이런게임이야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를 어쩌쩌쩌하는거 보니까 도대체 엘리베이터가 어디처박혀있는거야 인마 엘리베이턴가 아 주저었어 자 이제 돌리면 돈 나온다 창조경제시작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쿡 야 거의 인류가 프로토스급인데 이건 인류가 아니야 그냥 프로토스야 어 갱 프로토스다 이건 인구가 1700으로 늘었네요 뭐야 ADAM은 뭐야 딱봐도 옴닉사태 일으키게 생겼다 넌 딱봐도 범죄자에요 뭐여 이거 뭐지 뭐지 공격하라고 우리의 군사가 어딨는데 막 신문에 공격하라카노 군사가 없잖아 아 아 뭐가 생겼네 뭐야 이거 이게 그건가 본데 군기지 좋아 군사기지구만 셔틀 준비 끝 야 전기 막 개먹어 전기를 그냥 씹어먹네 기다려봐 전기가 문제가 생겨서 전마가 전기를 마셨어 전기를 마셔갖고 어 미쳤어요 지금 될짓이 아니야 야 오케이 여길 것 기다려봐 시민이 더 필요하다 일할 시민이 더 필요하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 여길 것 우리는 더욱더 많은 시민이 필요하다 아 조금씩 부족하네 이제 또 새로운 공업단지가 늘어갖고 또 부족하구만 이것도 뭐가 필요한데 아 이거 사람 모아갖고 쏴버릴수있다고 훌륭하네 야금야금 씹어놓아주지 우주비행사 준비중 이건 뭐야 이건 무엇인가 이것도 뭐냐 아 이것도 이거야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솔직히 수력발전소 하나 더 운선하는게 낫지 솔직히 굉장히 아까운걸 됐고 그다음 약이 약이 필요하다 약약약약약약약 뭐냐 배양샘플 어떤 공업을 아 진짜 이번 설계에 정말 개떡같이했다 내가이때까지 지웠던 건물중에 최강인것 같다 메양 샘플을 마시네 놀라운걸 와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안돼 물수급이 딸리잖아 대초에 와 이거 될짓이 아닌데 아니 뭔 제일 기본이 물수급도 안되고 있어 일단 해결했고 근데 문제는 일할사람인지 없네 신난다 자 봅시다 또 뭐가 문제지 에밀리 정님 별포센 50개로 46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축축 어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시랄께 자 밭 2개 그러면 또 앞에 뭐가 부족할거야 자 물이 부족하구요 그 다음 철거